3초 만에 툭! 바로 나오는 쉬운 영어 회화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혼자서 영어 문장을 만들기 힘든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심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영어 표현을 모았고요 영어의 구조, 소리,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면 좋은지 제가 모두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 눈오피에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지난주에 새 차를 샀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뭐부터 할까? 이거 맞나? 이럴 때는 하나씩 하나씩 주호동사부터 꺼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거인데요 위에서부터 나눠서 보면요 누가 무엇을 했다 이거부터 꺼내는 거예요 she, 그녀가 buy가 사다라면 but 이거는 샀어요 과거 어떤 한순간에 샀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네, 뭐 하나씩 하나씩 모두 외우기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 거기 나온 동사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모두 가져올 테니까 모두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꺼내 보는 거예요 그녀는 샀어요 she bought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어, 뭘 샀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a new car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정보들 또 전달해 줄 거지만 누가 뭐 했다라는 정보를 넣어주면 그 다음에 바로 어, 샀어 뭘 샀는데 이게 그 다음 바로 나와야 돼요 she bought a new car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she bought a new car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정보 지난주만 넣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지난주는 last week last week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지난은 last거든요 주는 week 두 개 붙이면 last wee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지난주에 새 차를 샀어요 영어식대로 다시 한번 나열하면 그녀는 샀는데 아, 뭘 샀냐면 새 차를 하나 샀거든요 아, 언제냐면 지난주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주어동사부터 다 같이 해볼게요 she bought a new car last week 자, 이제 이 문장을 여러 번 따라하게 되면 여러 번의 문장이 되겠죠 횟수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될 때까지 나중에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 문장 같이 배워볼 건데요 제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보통 걱정 많으신 분들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인데요 실수하면 아, 좀 그렇잖아요 물론 아, 뭐 실수하면 어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 What if I make a mistake? 바로 what if를 쓰시면 됩니다 뭐뭐하면 어쩌죠?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주어동사로 내가 원하는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내가 실수를 하다 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요 실수로 하다는 do가 아니라 make 동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수를 저지르다 실수를 하다 make a mistake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make와 mistake의 강세를 주면서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전체 문장은 뭐 뭐 하면 어쩌죠? what if 내가 실수하다 I make a mistake 제가 실수를 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탁이 좀 있습니다 네, 부탁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냥 부탁을 얘기하는 것보다 요거를 밑에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 시작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상황이 이어갈 거예요 I have a favor I have a favor Excuse me I have a favor 저는 청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드나 영화 보시면 정말 사이사이에 많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부탁하는 사항 많죠? 그럴 때 나는 가지고 있고 부탁을 요렇게 하는 것보다 I have a favor Excuse me Thank you I love you 요런 것도 바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한 3, 4 단어로 있는 짧은 문장들은 여러 번 따라하면서 생각과 동시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 부탁이 좀 있어요 I have a favor I have a favor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날씨는 어때요? 이렇게 묻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공통 주제가 잘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들죠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음식, 날씨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두 가지는 프리토킹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많이 활용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이 문장은 툭치만 나올 수 있게 어때요? 날씨가? How is the weather? 보통 사람의 안부를 물어볼 때 How are you? 라고 물어보죠 이번엔 날씨의 안부를 물어본다기보다는 날씨가 어떤 상태인지 How is the weather? 그러면 It's sunny It's cloudy It is raining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날씨 표현들 간단한 거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주어는 It is It's를 사용해서 대답해도 되지만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면 Cloudy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날씨를 말하는 표현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단어 몇 개 맑고 흐리고 비오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면 It's good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인기응변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의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든다 제가 칭찬 영어 표현은 무조건 연습하라고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만 얘기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내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왔는데 칭찬해 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I like your hairstyle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문장입니다 I like your 여기까지 한 번에 가볼까요 I like your 그 다음에 칭찬하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좋아해 너를 이렇게 딱딱하게 직역하는 것보다 그거 괜찮네 그거 마음에 든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왔으면 I like your hairstyle 이 원피스 드레스 같은 걸 새로 입고 왔으면 I like your dress 그리고 바지를 새로 입고 왔으면 I like your pants 혹은 청바지 라면 I like your jeans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어제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너무 예쁘지 하면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칭찬해 주세요 헤어스타일 바뀌면 I like your hairstyle 그렇죠 다섯 번째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길물어 볼 때 where is 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전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where is 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했는데요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말하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구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There is a book 책이 있어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There is a bank 은행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질문으로 바꿔준다면 There is의 순서를 바꿔서 Is there a bank? 끝은 살짝 올려주세요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여기 근처 이 근처에 Near here Near here 이렇게 됩니다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끝을 살짝 올려주시면서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뱅크 자리에 뭐 다른 거 Convenience store Restaurant Restroom 내가 찾는 장소를 넣어서 여기 근처에 뭐뭐가 있나요 여행 가셔서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몇 개의 국어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몇 개의 국어 얼마나 많은 언어를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는 한국어 플러스 영어 네 이 정도 살짝 더해지고요 중국어나 일본어 등등 할 수 있는 능력자분들도 계시지만 유럽 친구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언어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보다 일본어 배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도 한 뭐 3, 4개 정도 할 줄 압니다 라는 친구들 정말 부럽긴 한데 저희는 영어만 잘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 나라 가서 여행하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면 영어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 의사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몇 개의 국어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셀 수 있는 건 how many 셀 수 없는 건 how much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언어는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how many languages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몇 개의 국어를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늘상 만들던 질문들 do you, can you, did you 뭐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나요니까 can you speak 뭐의 능력을 물어볼 때 can you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죠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영어 말할 줄 아세요 뭐 이런 질문이 can you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는 can you speak 보통 언어를 말하다 라고 할 때 say나 tell보다는 speak를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몇 개의 국어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나눠서 how many languages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can you speak 나눠서 기억해서 순서대로 꺼내주시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일곱 번째 가볼게요 점심으로 샌드위치 먹자 먹자라고 할 때 eat이나 have를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때우거나 가볍게 먹는다 라고 할 때 원어민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나중에 들으셔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통 grab 다음에 어떤 음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grab a sandwich 하면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뭐뭐 합시다 라고 해서 let's 더 더하면 let's grab a sandwich 우리 샌드위치 먹자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 점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grab 이동사 정말 우리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grab a sandwich 이렇게 덩어리로 일단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음식 관련 표현이거든요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한번 대 볼까요 let's grab a sandwich for lunch 여덟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야 너 얘 알지 너랑 친하다고 하는데 안 돼 처음 보는 얼굴인 겁니다 뭐지? 영어로?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이렇겠죠 have pp를 사용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have에다가 not을 붙여서 축약형 haven't haven't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다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다에 가깝습니다 I haven't met 만난 적이 없는데요 I haven't met I haven't met은 만나봤어요고요 I haven't met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y person은 어떤 사람들이고요 like this 이것과 같은 사람들 직역하면 직역하면 이것과 같은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편하게 이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데요 진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게 당연한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했는데 소리 엄청 크게 지르고 거기서 친구들이랑 몸싸움 하면서 광광광거리고 뭐야 나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저는 요즘에 유튜브로 여행하는 것들도 자주 챙겨 보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권이 다른 곳 인도나 뭐 이렇게 이집트나 이런 곳 가면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 이런 사람들 처음 만나봤어요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강세를 주면서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전체적으로 멜로디 몸을 움직이면서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가 아니라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I haven't met any person like this 어색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를 주고 있다 이 느낌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발전되고 발전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편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듣는 사람도 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원어민이 처음에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노력하는 원어민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듣기 편하잖아요 물론 원어민 완벽하게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비슷하게라도 하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여기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겠죠 아홉 번째 문장 보면요 아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딱 가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이거 나중에 들고 가야지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오 마이 갓 I forgot my wallet at home 이렇게 혼잣말로 딱 하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오 나 영어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말이죠 잊어버리다 라고 해서 forget이 있는데요 이거의 과거 형태 잊어버렸어 아 깜빡했네 이건 forgot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과거 형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 거기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크가 툭으로 바뀌고요 메이크가 네이드로 바뀌고 이런 거 공책에 쭉 써놓고 깜지같이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고 정답을 맞추려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I forgot 잊어버렸네 my wallet I forgot to take my wallet 지갑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I forgot my wallet 아 지갑 깜빡했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은데요 사실 원어민들은 간단한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forgot to 블라블라 하는 것보다 그냥 나 잊어버렸어 내 지갑 I forgot my wallet 아 깜빡했다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깜빡한 게 아니라 at home 집에 요거는 그냥 home 대신 at home을 외워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집에라는 표현이 자동으로 덩어리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깜빡한 게 아니라 집에서 깜빡했다 집에 두고 왔다는 게 되죠 I forgot my wallet at home I forgot my wallet at home 이런 식으로 원어민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 이렇게 의미 단위 두 개로 나눠볼게요 에이 그런 것도 아니자라는 느낌을 우리 이 패턴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It's not like 이거는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패턴측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It's not like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 뭐 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는 올바른 그냥 주어동서로 쭉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you have to have to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이죠 너는 you have to decide 반드시 결정해야만 해 right now 지금 당장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 세 개죠 뭐 뭐 한 것도 아니잖아 it's not like 뭐 한 게 아니야 you have to decide 너 지금 결정을 해야만 해 right now 지금 당장 말이야 이렇게 흘러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국말로 불러 드릴 때 이 의미 단위가 바로바로 나오면 그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만약 헷갈린 it's it's not 이렇게 되면 그것만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뭐 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it's not like 한 번 더요 it's not like 한 번 더요 it's not like 너가 결정을 해야만 해 세 번 해볼까요 you have to decide you have to decide you have to decide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전체는 it's not like you have to decide right now 천천히 하면 it's not like you have to decide you have to decide right now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을 나눠서 쪼개서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려움이 만약 10이었다면 9, 8, 7, 6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습관처럼 문장 만들다 보면 나중에 얼마나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꼭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장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퀴즈는 그녀는 지난주에 새 차를 샀습니다 이거 우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이죠 그녀는 샀어요 새 차를 하나 지난주에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떠올리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10개 문장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같이 써주셔도 괜찮고요 쓰고 말해본다 이거 좀 귀찮지만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